제18호 태풍 미타기 북상함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3일 황성공원 특설무대에서 하려던 신라문화재 서재화 개막식을 하루 늦춰 4일 저녁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에 예정된 마상무예와 진흥왕 행차, 코스프레 퍼레이드 등도 날씨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예정된 영덕 국제로봇 필름페어도 야외 행사를 3사 오션비치 리조트로 장소를 옮기고 헬기 경납고의 드론 체험 등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울진군도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열기로 했던 금강송송이와 친환경 농산물 축제 일정을 5일부터 7일까지로 변경하고 태풍 피해가 심할 경우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